이찬원의 세계 빛나는 무대 빛나는 꿈을 응원해 청주 찬스 찬원이라서 다 좋은거야 조물주가 빚은 최고의 명장 눈부신 이찬원 청주 찬스 터로트 황퇴자 이찬원 와 현수막이 재밌네요 동네사람들 트로트왕퇴자 2천원 왔어요 추석특집쇼 선물 잘 받으셨지요? 안녕하세요 추석특집쇼 선물 잘 받으셨지요? 잘 받으셨지요? 하이엔드 올라운더 청주 찬스 2천원 하이엔드 올라운더 2천원 또 CF 2천원 편수랑 귀한 청주 찬스 내가 만든 요리는 네이번의 천국이야 와 현수막이 다 재밌게 잘 만드셨네요 청주 찬스님들 잠시 쉬는 타입에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모두 시작 강릉의 각 분수를 한번 공격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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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입니다 중국의 사랑입니다 중국의 사랑입니다 중국의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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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